결국은 뷔인의 공격력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뷔인의 공격력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 공격력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닮기 했는데 여기에서 안 앞에 갈지? 근데 저게 뒷게는 안 들어가요 저는 만족 저는 바라쿠드 반승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한 게 아저씨가 운 좋으면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패거지로만 했어 바라쿠드가 담았는데 제가 당겨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크도가 다이빙할 때 그걸 만나면 굉장히 행운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스노클링해서 이렇게 한 5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변에서 꽃게를 벅란히 잡았던 기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노클링하면서 바라쿠드를 만났죠 스킨스코버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되게 행운이라는 오늘 방탄에 들어간다면 대박나는 거야 어디까지 가봤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비번대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바라쿠드를 한 번 쳐보고 싶은데 역시 서비스 안되면 돼서 재밌는 거 많았죠? 레저스포츠에서 레저스포츠에서 코리아 그리우드 라이빙 스포츠에서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